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쌤입니다. 자, 쌤이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이제 완강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2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을 꼭 해봐야 되는데요. 3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강의가 여러분들 같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 20문제죠. 그러면은 그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어떠한 주제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의 지문의 OX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이나 똑같은 자료에서도 평가원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는 그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에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지문으로 출제하는지 그걸 주제별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는 과거에 평가원이 출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본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기출문제 강의는요. 단순히 단원별로 이 단원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봅시다.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볼 때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는 기출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 단원에서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념들과 연관된 주제별 항상 문제풀을 진행을 해야 돼. 나중에 언메이징 실전 문제풀을 진행을 할 때에도 선생님은 그렇게 문제풀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는 단원별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구과학원 전체 틀 안에서 이러한 주제를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의 지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그 지문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국은 판단해 보려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항상 주제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주제별로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평가원이 진짜 얼마 어떤 주제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떠한 자료로 이제 출제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떠한 지문을 사용하는지 그 출제 패턴이나 출제 원리가 보이게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엄청난 기출특강 지구과학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하면은요. 이제 개념 강의부터 선생님을 쭉 같이 우리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구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지구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쌍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서울자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 그래서 지구과학도 전공을 하면서 지구과학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구과학 교육과를 다녔고요. 뭐 우수한 성적으로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대학원에서 좀 더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좀 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현재 대치동하고 목동, 분당, 시대인지학원과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러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지금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출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작년에 출제됐던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작년 6월 평가원의 3번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별의 분광형에 따라서 이 별의 흡수선에 위치하고 세기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요. 대개 이제 우리 평가원 문제를 생각을 할 때에는 아 이 평가원 문제 자료 안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바를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뭐 실제로 이제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걸 측정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건 맞아요. 보통의 지문들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해석하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출을 보면 그 패턴이 보인다고. 예를 들어 자 우리 분광형이 있어. OBA, FG, KM이라고 하는 분광형이 있으면은 왼쪽 O형일수록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지. 근데 여기 그냥 OBA, FG, KM이 전혀 알파벳 순수하고 상관이 없이 맥락 없이 배열이 돼 있는데 그게 원래 분광형이라고 하는 건 우주공간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이 H1이라고 하는 중성수소 있죠. 중성수소 흡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걸 분광형 뭐 A형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 정확한 A0형으로 잡아 놓은 거지. 분광형이 이제 A0형인 이 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중성헬륨 그다음에 이온화된 헬륨 순서로 수소 다음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헬륨 그다음에 해가지고 A형, B형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 나중에 가보니 분광형이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어. 흡선의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재별한 게 OBA, FG, KM이라고 하는 별의 분광형이잖아. 그러면 이 A0형 별은 분광형이 어쨌든 중성수소가 가장 흡선이 강한 별이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별이니까 이 별의 특징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보자. 지문 보니까 별 중에서 흰색 별이니까 선생님 흰색 한번 들어볼게. 흰색 별이 있는데 여긴 어디를 보더라도 흰색 별은 흰색 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광형이 A0형인 별이면 선생님이 이게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색깔은 흰색이고 표면 온도를 따지면 만 켈빈이고 그리고 색지수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 표면을 따질 때 색지수가 0인 별이 바로 이 분광형 A0형인 별이다. 여기 찾아야 돼. 그럼 이게 분광형이 A0형인 별이기 때문에 이 별에서, 자, 중성수소의 흡선은 여기서 나타나는데 칼슘이온의 흡선을 한번 볼까요? 칼슘이온의 흡선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중성수 흡선의 세가 더 강한 거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이 정도는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라고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평가원에 대한 분석을 다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와 지문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같은 경우에 주기율에서 비제로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야. 비제로형이 있어. 이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을수록 이제 중성수의 흡선이 강해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중성수의 H1 흡선이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흡선의 세기는 어때? 약해지는 건 자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개념 자체가 분광형과 별의 표면 온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출제 의도 자체는 이런 분광형과 표면 온도에 따른 수소 흡선의 위치, 혹은 나머지 원소들의 흡선의 위치와 세기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근데 여기에는 이제 표현을 약간 함정을 파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1차원 쪽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아니고 약간은 좀 꼬아 놓는 선지를 냅니다. 디귿번 한번 볼까요? 자, 태양과 광도가 똑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이라는 표현이 있어.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 아니, 그럼 이거는 실제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광도라고 하는 건 표면 온도의 네 제곱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를 하죠. 근데 태양과 광도는 똑같아. 얘는 똑같아. 근데 반지름이 작대. 반지름이 작은데 광도가 똑같대. 그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냥 1차원 쪽으로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해도 되는데 그렇게 내면은 너무 단순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살짝 바꿔 놓은 거야.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있어. 그치?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칼슘인의 흡수사는 또 G2형 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데 앞에는 태양이라고 썼고 여긴 갑자기 G2형이라고 썼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위치를 여기다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G2형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준 거야. 왜냐하면 우리 태양의 분광형이 딱 뭐야? G2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살짝 함정을 파는 거야.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태양의 분광형이 G2형이니까 G0에서 G2형이면 G0보다 약간 표면 온도가 낮은 태양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태양의 위치를 딱 또 찾아야 돼. 이 문제에서는.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 태양의 분광형이 뭐다? G2형이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칼슘 이온의 흡수선의 세기는 점점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분광형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이 문제는 벌써 두 가지에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면서 흰색의 별이 색지수가 0이면서 분광형이 A0형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할 때 여기 태양의 위치를 찾으려면 태양의 분광형이 G2형이니까 거기다 태양의 위치를 표시를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평가원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물어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기출을 주제별로 반복해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참 6월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15분 문제를 보세요. 자 똑같이 방금하고 그림은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 별의 스펙트럼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온도에 따라 나타낸 거야.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지만 살짝살짝 변형을 시킨다고요. 앞에 있는 걸로 따지면 O, B, A, F, G, KM 이렇게 가는 거를 X축으로 이제 분광형을 없애버리고 온도를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복해서 나타난 패턴 A는 별 A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야. 흰색이면 분광형이 A0형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분광형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흰색의 별이면은 표면 온도가 만도니까 여기 10의 세제곱 켈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만도짜리 별이 비쳐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딱 색깔이 흰색의 별이니까 이건 이제 분광형 A형을 A형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A, B, C 중에서 A별은 딱 어휴 일부러 맞췄나? 여기 A가 비쳐있는 거야. 그리고 A의 표면 온도는 그럼 몇 도다? 만도짜리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이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 이런 문제는 이제 또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게 분광형과 표면 온도의 관계를 온도하고 표면 온도의 관계로 살짝 6월 문제하고 살짝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꼬는 거지. 꼬아가지고 그 밑에 표면 온도하고 절대 등 광도의 관계를 가지고 별의 물리량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11등과 6등급, 5등급 차이가 나지. 5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나는가? 100배 차이가 나는가? 누가 더 밝죠? C가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으니까 C가 100배 밝겠지. 그리고 이렇게 흰색의 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표면 온도를 만켈비냐고 찾았으니까 A하고 C는 온도가 만 대 6천이니까 이걸 B로 바꾸면 5대 3이 되겠네. 그럼 온도의 비는 5대 3이고 밝기의 비는 실제 밝기 광도의 비는 1대 100이니까 또 앞에 썼던 광도하고 표면 온도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도 주제별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단순히 단원별로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쭉 나열해가지고 푸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주제별로 평가원에서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조금 좋은 문제들은 같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기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은 출제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변화들을 평가원에 주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비로소 평가원 문제를 출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에서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기출문제의 출제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자 이제 기출문제들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기출 특강이에요. 엄청난 기출 특강 그래서 수능 맞춤 기출 우리의 정석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거 그 주제별로 평가원이 출제하는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개정이 됐잖아요. 교사가 교과서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개정된 교과서로 처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험을 봤었던 2021학년도 연도로 따님 2020년이죠. 2021학년도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된 교과서 영역에서 평가원이 지금 어떠한 출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겁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도 같이 익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정전 기출도 우리 교과서가 받기 전에 현재 개정된 교과서 내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개정전 기출은 그 관연도 기출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한 자료 분석하고 그리고 이 자료에서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이런 함정들을 빠지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강의 진행은요. 총 이제 23강내외 시간은 한 90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강의는 이제 매주 화요일날 업로드 되도록 강의가 선생님이 월요일날 촬영을 하면 화요일날 아마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작년 2021학년도 기출문제 강의를 기준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개정전 기출 강의는 선생님이 이미 개정전 기출에 대한 강의는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촬영된 강의하고 그리고 개정전 기출 문제는 이제 교재 별도로 여러분들을 같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강의 진행할 때 교재와 강의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주로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별로 문항 배치하고 상세한 분석과 접근법을 수록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출문제를 쭉 문제별로 나열을 해서 문제에 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패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2021학년도 문제들은 평가원 60문제는 다 넣었어요. 작년 봤던 6월 9월 그리고 수능 60문제는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교육청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25문제를 선별해가지고 2021학년도 기출은 총 85문제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문제들은 2021학년도 각각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출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어명대 송글씨라고 돼 있죠. 송글씨 예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문제에 있는 그림 또는 표나 자료 같은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런 자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글씨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아니고 그래도 선생님이 직접 달아놓은 거니까 선생님이 커멘트를 달아놓은 거니까 자료분석 보시고요. 그리고 개념은 끝까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송글씨 해설도 듣고 그다음에 그 기출에 관련된 개념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중에 수능 가서는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해요. 수능에서 딴 거 필요 없어. 그 시험보는 그 30분 동안 20개만 맞추는 게 목표야. 다 찍어도 상관이 없어. 다 맞추는 게 목표야. 하지만 우리는 그전까지 그 문제를 그냥 운에 바라지 않고 충전히 우리의 실력으로 20문제를 맞추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자는 거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세한 정답과 해설을 써가지고 이 한 문제가 한 세트가 되도록 2021학년도 평가문과 교육청 기출은 이렇게 문제가 85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년도 기출은 개정되거나 첫 테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OX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앞에서 진행했던 이 85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만 쭉 풀어볼 수 있도록 다시 뒤에다 좀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작년 2021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봤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기출됐던 문제들도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 되게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약간은 좀 어려웠던 난이도 문제들 기준으로 해서 개정전 기출을 따로 또 문제를 모으고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중요한 기출이 있잖아요. 평가원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위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정전 기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좀 교재를 구성을 하고 강의도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가 다 끝났고 이제 기출 엄청난 기출 특강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원의 눈을 좀 바라보고요.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도 아 이건 기존에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를 낚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도록 엄청난 기출 특강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저 어명대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단순한 수능 1등급을 넘어선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하더라도 반드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각은 0대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만점을 맞는 어명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기출 특강을 발판 삼아 문제 풀까지 이어가지고 꼭 그런 실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 엄청난 기출 특강에서 정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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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